비껴치기로 길게 치는 배치 인데요 어떤 두께와 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3팁의 회전으로 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득점할 수 있는 배치일 수도 있는데요 3팁 이상의 회전으로 쳤을 때는 1접구의 두께가 조금 두꺼워지면서 두께 자체를 맞추기는 약간 쉬울 수 있지만 이 경우 1접구가 많이 이동하면서 단쿠션의 중앙 부근에 멈추면서 다음 배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3팁의 회전으로 좀더 쉽게 득점하는 방법으로 연습해 보시고요 회전을 조금 빼고 두께도 조금 더 얇게 쳐서 다음 배치를 쉽게 만드는 것까지 노려보는 연습입니다 이때 너무 얇아도 키스가 나는데요 키스를 제거하는 최소한의 두께가 3분의 1 입니다 4분의 1 두께는 키스 위험이 크고요 회전력의 힘으로만 이동해야 포지션이 좋아지고요 이때 3쿠션째 힘이 빠져서 무회전으로 득점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방법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득점할 수 있는 배치에서는 이러한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어려운 것을 성공시키는 연습이 아니라 적절한 정도의 어려움은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강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3팁으로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배치는 2팁으로 정교하게 득점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프로같은 아마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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